다수 홍진삼입니다. 저는 다수 김미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김미진이시라는 건 원하는 거 미인이고 제가 여기 서니까 제가 주력이더래요. 함께 한번 해볼까요?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시작해보죠. 역시 우수상 유애자님. 상장 우수상 유애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시작해보았습니다. 자극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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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극을 활용했습니다. 웹힐공인 입장의 특수한 개혁을 활용합니다. 뭐하십니까? 네. 이중공인 입장의 자극의 자료에 나오는 개혁을 using. 아, 이거 작전을 한 개혁을 하는 개혁을 하는 개혁을 하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개혁을 해서. 앉으세요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서혜자입니다. 이렇게 큰 거울 때 이별이 가면 나는 안 할 때 아아아아 넌 좀 때리네 거칠어는 파도 앞에 올해 송처럼 짓궂은 바다 앞의 사랑이 적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대로 내 눈을 보내야 하나 내 안에 있어요 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 나는 왜 아니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데 이대로 이대로 떠나야만 하나요 고칠 온 파도 앞에 모래 송처럼 짓궂은 바다 앞의 사랑이 적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대로 내 눈을 보내야 하나 내 안에 있어요 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 나는 그대 안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이대로 이대로 떠나야만 하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습니다 아 너무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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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